유출된 사진을 살펴보겠습니다. 펠리세이드와 나란히 서있는 모습을 보면 몇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G80 휠은 콘셉트에서 선보였던 정말 아름다운 디자인의 휠까지 제공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상반기 기간 즉 6월까지 국내 5개 국내 제조사에서 총 12종류의 신차를 선보일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올해 시작과 함께 GV80의 티저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출시가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초의 시작과 함께 티저가 공개가 되면서 현대차의 의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상하게도 이번 티저에는 후면부 사진을 찾아볼 수 없었죠. 후면부 사진을 추후에 공개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마케팅에 일하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은 현대차 그룹이 따로 말해주지 않는다면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출되었던 후면부 이미지가 그동안 심심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궁금증은 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GV80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하는 네이버 카페 GV80 클럽에서 후면부 사진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공유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유출된 사진을 살펴보겠습니다. 펠리세이드와 나란히 서있는 모습을 보면 몇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예상보다 정말 크다는 점이죠. 대부분의 소비자가 펠리세이드는 익숙하게 봤겠지만요. GV80을 실물로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펠리세이드만한 덩치는 GV80이 대형 SV만큼 큰 덩치를 자랑하는 차량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펠리세이드 차량을 보면 범퍼 하단부에 유광 재질 크롬 스키드 플레이터가 제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이 국내에서 많이 기다리시는 펠리세이드 인스퍼레이션 차량임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디자인을 적용한 차량이 국내에도 곧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국내에 출시가 될 때는 인스퍼레이션이라는 명칭보다는요. 최근에 더 뉴 그랜저가 출시가 되면서 캘리그라피라는 명칭을 사용했죠. 플래그십 SUV임을 강조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랜저처럼 펠리세이드도 캘리그라피라는 명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번째 특징은 휠하우스 크레딩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펠리세이드의 국내역입니다. 휠하우스 위를 자세히 보시면 검정색상의 몰딩을 볼 수 있죠. 바디 색상과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고급감이 조금 떨어진다고 표현을 하죠. GV80은 고급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휠하우스가 바디 색상과 동일한 색상이 제공되는데 휠하우스 크레딩 부분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기본형부터 모두 제공이 될 것 같구요. 지금 보이는 부분에서 흰색 부분은 이러나도 크레딩이 아니라 새 차에서 제공되는 테이프 부분입니다. 현대차의 산타페이의 경우 고급 트림인 인스퍼레이션에서 휠하우스 크레딩을 제공하죠. 펠리세이드의 경우도 북미형에선 휠하우스 크레딩을 제공하지만 GV80에서 이런 부분들이 모두 제공될 것 같습니다. 네번째 특징은 밋밋해도 너무 밋밋한 후면부 디자인입니다. 이전에 유출된 후면부 디자인에서 제네시스 앰블런이 제고된 부분 그리고 레터링만 제공된다는 점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는 반응이 많았었죠. 최근 현대차그룹에서 출시하는 최신 SUV 차량들을 보게 되면 후면부에 레터링이 제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출시된 모아비만 보더라도 레터링만 제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한 해외에서만 판매되고 있는 기아차의 텔룰라이드를 보게 되면 엠블런과 레터링이 동시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펠리세이드의 경우도 엠블런과 레터링이 이렇게 제공되죠. 하지만 유출된 후면부 이미지를 보게 되면 제네시스 레터링만 제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후면부에 레터링만 제공되다 보니 너무 밋밋한 느낌까지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디자인 특징은 제네시스 최상위 차량의 G90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 디자인의 절정이라고 평가받은 G80 후면부에는 제네시스 엠블런이 제공됩니다. 개인적으로 레터링만 제공되는 이유도 있겠지만 엠블런이 제공되는 것이 어쩌면 신생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 입장에서는 이미지를 알리는 데 보다 좋은 수단이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엠블런까지 제공된다면 이전 영상에서도 벤틀리 디자인과 유사성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너무 유사한 구성이라서 이런 부분이 제네시스 브랜드에서는 제거하고 있는 이유일까요?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섯번째 특징은 4WD 레터링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전에 유출된 후면부 이미지에서는 이러한 4WD 레터링이 제공되었었죠. 이전에 유출된 사진을 보시게 되면 오른쪽 테일램프 하단부에 4WD 레터링이 제공되었는데요. 제거가 된 것일까요? 아니면 레드 색상 차량이 이 차량보다 먼저 차량이 되었고 그리고 흰색 차량이 나중에 차량이 되면서 흰색 차량이 양산현에 가까운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섯번째는 머플러 디자인 형상이죠. 머플러 디자인은 오각형으로 제네시스 디자인의 아이덴티티를 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오각형 디자인을 크레스트 그릴에서 찾아볼 수 있죠. 또한 이전 영상으로 알려드렸는데요. 먼저 출시가 되는 GV80 디젤 모델에서는 아쉽지만 듀얼 머플러가 제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국내 소비자가 정말 좋아하는 아이템인데 말이죠. 듀얼 머플러는 가솔린 모델에서만 제공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번째는 22인치의 사이즈 휠입니다. GV80 소식을 전달해드리면서 22인치 크기의 휠이 제공된다고 초기에 알려드렸을 때 사실 대부분의 반응은 설마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20인치도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초기에는 22인치 소식을 전달해드렸을 때 사실 믿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후에 국내에서도 블랙 색상으로 디자인을 감춘 20인치 휠이 포착이 되었죠. 이때부터 22인치가 정말 제공될 수 있겠구나 라고 기정화 사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이버 카페 GV80 크롭에 하이빈님이 공개하신 사진을 보게 되면요. 265, 48, 22인치의 크롬 휠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본다면 딱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요. 디자인은 심플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큰 사이즈 덕분에 중앙에 있는 로터가 원형 로터가 너무 작게 보이는 것 같죠. 참고로 중앙부에는 제네시스 앰블런이 제공됩니다. 정말 고급스럽겠죠. 추가적으로 한가지 소식을 더 알려드리면요. 네이버 카페 GV80 크롭에 따르면 이제 한 3월 정도의 3세대 GV80이 출시가 되죠. GV80 휠은 콘셉트에서 선보였던 정말 아름다운 디자인의 휠까지 제공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말 이러한 디자인이 양산차에서 제공된다는 점은 정말 대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휠 디자인만큼은 정말 호불호가 없을 만큼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공개된 후면부 이미지를 보면서 콘셉트와 동일한 느낌이지만 뭔가 조금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첫번째 이유는 볼륨감입니다. 콘셉트에서 보여준 풍성함, 볼륨곰이 어딘지 사라졌죠. 이러한 볼륨감이 양산차에서 사라졌습니다. 물량 투입이 자유로운 프리미엄급 차량임을 고려할 때 또는 기술적인 문제도 아닐텐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일까?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두번째 이유를 보게 되면 테일램프 쪽 디자인이 콘셉트에서는 양감을 느낄 수 있게 좀 도툼하게 튀어나와 있죠. 하지만 양산차 과정에서 응각 안쪽으로 들어간 디자인이 적용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풍성했던 볼륨감이 조금 과한 다이어트라는 것처럼 가볍고 날렵한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조금만 더 볼륨감을 유지했더라면 후면부 디자인이 지금처럼 심심하게 밋밋하게 보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가볍게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유출된 GV80 후면부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GV80의 런칭 일정은 이전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듯이 1월 16일 전후로 알려졌습니다. 아마 현대차그룹은 국내에서 가장 먼저 신차를 선보일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동일 시점에서 쉐보렛, 트레일 블레이저도 1월 16일에 런칭되는 것을 알려졌죠. 하루라도 먼저 선보이게 될 것 같은데 누가 먼저 선보이게 될까요? 물론 두 차량의 급은 다르죠. 하지만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는 올해 가장 먼저 차량을, 신차를 선보인다는 부분은 포문을 여는 것처럼 상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레일 블레이저의 소식도 영상으로 알려드렸는데요. 영상 하단에 참고하실 수 있게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국내 상반기 기간, 즉 6월까지 국내 5개 국내 제조사에서 총 12종류의 신차를 선보일 것 같습니다. 물론 페이스리프트도 포함해서죠. 이러한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목그룹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